연습생 영영, NXT입니다 잘 보인다 아, 진짜 떨린다 이 넓은 곳에서 학생들이 다 온다고?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걸 보여줘야지 진짜 놀랐고 진짜 신기했어요 되게 어택 온 글로벌? 미국이야! 우리 UCL에 오다니 이렇게까지 스케일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긴장이 정말 돼가지고 손에 땀나고 학생분들 좋아했으면 뭔가 다시는 해볼 수 없는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